자 시작! 시작합니다. 다크 소울 2! 가야죠. 저번에 연기의 기사를 더럽게 고생해서 잡고요. 노편집으로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살해당하는 걸 보셨죠? 그 녀석의 전리품, 연기의 대검을 손님 났겠습니다. 25% 난 것 같아. 방어가 소용이 없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게 무조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앨범 짱이에요. 어딨냐 내 무기. 연기의 대검 DLC 무기죠? DLC인 걸 떠나서 무조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딨니? 여기였죠? 당장 가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얼마, 얼마면 돼. 말만 해. 얼마면 돼. 난 준비가 돼 있어. 9천 원이나 있어. 그만! 그만 쫓아와. 미친 엄마. 쫓아와. 그만 쫓아와. 아주 환도를 몰라. 그만 쫓아와. 여러분 제발! 아. 대격차. 당연히! 야, 25,000원이라고? 잠깐만, 잠깐만, 그것보다 그냥 30이라고? 30게임 아니야. 엥간이 안 한단 말이야. 엥간이 해. 엥간이. 엥간이 해. 엥. 어우, 짜증나. 야, 25,000원은 너무 오버인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양심이 의비가셨어요? 그만 나오면 안 되나? 뭔가 짜증나는데? 야. 일단 써서 사긴 해야겠죠? 만원. 생각보다 금방 몰 것 같은 이 느낌. 아, 바로 됐네? 야, 되나? 교환. 야, 25,000원짜리 검이라니. 그리고... 노강인데... 힘이 3S. 그리고... 기량이 30이 들어가네요. 기량이 30이 들어갈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몰라요. 그야말로... 달인의 검이네. 이거 1회차에서 쓸만한 거 맞어? 야, 기량 29 올려야 돼. 야, 19 올려, 19. 어떻게 올려, 뭐를? 지금, 장소로 넘어. 진짜... 두 곳을 쳐다보니까 저걸 더 많이 낸다. 했던 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구... 힐이, 내장한 거 아니야? 엊클, 엊클보다 긴장 걸리는 게 불편적한데? 잠깐만 기다려. 아예, 없으면. 어디다. 자 뭐 올려야지 어 샀는데 안 올릴 수는 없고 기량을 올리면서 연기의 대검 쓰겠습니다 아유 진짜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쓰고 싶어 연기의 대검 내가 듣기로는 무기 중에 제일 간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질렸거든요 질림 어딨어 어딨음 일단은 생긴거는 간질을 전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들리냐 데미지 몇이야 기술 같은거 없냐? 다요? 그냥 대검인데? 일단은 어 쓰는거 써야죠 어 잠깐만 기본 데미지가 내가 10강한게 360이라고? 그럼 얘는 노강인데 300인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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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졸려도 방어가 방패급이야 무기가 이거 만족스러운데요 인간적으로? 레벨업 하려면 지금 얼마 들어가 15,000 엄청 들어가진 않네 자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하자 일단 쓰기 쓸거니까 업그레이드 좀 해두고 가능성만큼 어느게 연기죠? 용뼈화석 들어가네 아 간다 요즘은 얼마 올라갔어? 1강에서 자 54 올라간거야? 야 굉장한데 이거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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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이었죠 24 24 24 어 엄청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세일거 같은데 빨리빨리 써보고싶다 DLC를 가서 약간 다음 DLC가 왕도에서 가는거였죠 DLC를 가서 그거 가고 거인의 열쇠로 가는 DLC가 뭐였죠 이름이? 몰라 아 그 디엣이 어디였죠? 썩은 자 있는 거기가 거인의 열쇠로 가는 덴가? 왠지 색감상 그런거 같고 이리 가 일로 가자 이 강인도가 리모션이 다크소울 쓰리고 이런게 원투라 그러더라구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잡을때는 이건게 좋은거 아니야 일단 가자고 아 따갑잖아 아니 그럴거야 자꾸? 그거를 밀쳐낼라 그래 양심있어야지 왜 누웠냐 갑자기 여기 어 저렇게 스펙 높을지 상상도 못했네 나는 힌만 잔뜩 들어갈줄 알았는데 이 무식함 개무식 자 체력찍을라 그랬는데 바로 기량으로 들어가서 또 알몸가 들어가겠네요 자 가자 일단은 거인쪽으로 해야되니까 쉽게 말해서 용을 잡아야 된다는거 아니야 아니면 거인이 용 없이 되던가 기억이 안나 문명이야 열어 두번째 DLC 열어갑니다 열어갑니다 아아 닫지마 미친놈아 왜 이러둬 얘 왜이래 왜 하얘졌어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여러분이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석을 다 쳐먹었군요 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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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우석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어플 하려고 왔지만 우석을 붙여먹겠습니다 으어좌자 세상 세상 90개를 갖고 있었는데 다 쳐먹었어 다 맵이긴 하네 확실하게 이거 전맵인거 같은데 썩은자 썩은자가 개죠 용 나오는데죠 욕이란다 용 드래곤 알브브라 추우면서 추운데 대신 나 깨면은 보습전에서 쓰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 저희가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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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투명 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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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거죠 타이거 아니잖아요 타이거 아니잖아요 갈기도 좀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애들은 여기 애들은 약간 메가리가 없다 주는 경우도 똑같아 디에시 애들은 다 통합해버려서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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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파괴 결빠렁 토요 수고 없네 피우석 체력까지 맞추려면 진짜 레벨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서 19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지 소울 그릇으로 올리면 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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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본가봐 맞아 맞아 돌아가자 돌아가자 일단 업글비만 가져가고 어, 잊고 있었네. 그런 게 있었지, 나한테. 마저도 아무 말도 안 와. 정말 경험치가 돼야지. 어쩌? 제법이야? 300! 별로 안 주네. 치사하게. 이거 어떡하지? 신화했다, 소리 들리길래. 너무 적게 준다. 전수벽에 비해서. 얘가 안 맞네. 얘 맞추려고 그래. 된 거야? 땅에서 안 기어나와? 기어나올 만한 땅이 아니소. 솔직히 여기서 기어나오면 안 되지, 양심 있으면. 인정? 나 이거 연기대금으로 바꾸면 더 약해질 것 같은데, 랩이 낮아서. 횃불. 아무도 없냐? 우리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볼일이 없다? 여기? 정신? 최진왕이 맞춘다? 동작 blouse. 공중. 지나고 있어요. 나 안 보셨어! 고aks K. 야, 너무 추워. 얘네 추워서 숙이고 있었나봐. 얘가 얘네가 완전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추워서 숙이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존나 짜증나는 이런 거 알 텐데 제가 대도 안 눈치려고 하는데 저는... 가면 제일 빡셀 때 못하는 앤들 뭔가 이상한 아이들 처음 본 라이트 잘하는 사람한테 정상적인 무게로 죽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하보 꼼꼼 진짜 잘하네 차지 이 후석이 22개가 있어 지금 길 아냐? 야 등에 홍난 애들은 아까 많이 들리구나 아 제발 갈래요 아 망가질 것 같애 내 멘탈도 망가질 것 같애 망가지지마 내 소울 그릇을 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썼었나 전에 저번 초회차에서 그게 안나 할머니들한테 그릇 주면은 한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들한테 그리고 에스트 조각이 어디 있다고 합니다 먹으러 가겠습니다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릇 좋아 일단은 근력 40에 아 그냥 다 주자 30에 40초 그냥 데미지 좀 세게 가고 싶어 그리고 지구력 20에 역 30에 울려 울려 이렇게 일단 하자 어 체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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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آ 아 아 그.. 까마귀 죽이러 갈면은 뭐야? 이게 맞는 거야 이 데미지가? 왜 저러고 있냐 550 563 강화 다 안했는데 위명클럽보다 세네? 정확히 563 이게 더 빠르잖아 어 그렇네 야 좋은데 그 돌을 받치라 그러거든요 어딨어 오늘 얻은 게 좀 많네요 혹시 바라면은 한 진심으로 엔딩 모양 위명클럽으로도 오늘 내일이면 DH까지 해서 다 깰 것 같긴 한데 그럼 재미없지 않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무기를 껴야지 재미있습니다 게임이 어 어디였냐 여기였나? 누가 여기다가 이걸 박아놨어 싹 쏟게 디트리얼도 저거 열고 가야돼? 저게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어어어어 황혼초 황혼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두 번 하면은 뭐 어떻게 때리는 거야? 때려보자 아하 아하 오브 디트리얼이라고 쓰레기 같은 아이템만 나오네요 약간 혐의죠 약간 혐의죠 된거요? 둥지 둥지 가 저거죠? 저기로 가야되는건데 왜 이렇게 헤리였는데 원래 이렇게 헤리에요? 무슨일 아니었어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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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야 열어보자 까짓거 연다 디트리얼에 향나무 쓴다 이 자식 어디서 지금 배틀려고 그래 더럽게 여기 내려가면 뒤져서 흠 이거 횡베이가 없는게 좀 큰데? 나랑 약간 안맞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 가는길이 있는거지? 뭐야 저 골 때린 놈이네 S조각이다 여기 나오는구나 나 몰랐지 쟤 초강석 내가 치료하는 개구리를 잡았는데 개구리는 약간 기염성있게 느껴지는데 쟤는 아니야 쟀다이로 만들었어 다행히도 죽으니까 다행이지 풍발 막 커졌어 때렸는데 엘스트루각 때문에 이런거 연가야? 아 장난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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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그럼? 아 당연히 저 흰 나무가 있길래 여긴 줄 알았지 단나무요 수 정도의 가치가 있었구나 까마귀한테 그랬지 아니... 멀에서 까마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까마귀인가? 대거! 이거 대쉬어트 이거야? 그러긴 뭐야 그럼? 어, 까마귀는 아주 견갈하게 찍네 이거 버린 다음에 껐다 키면 되는 거였나? 150%대로 다시 내려왔네? 100%대로 다시 내려왔네 예스! 예스! 맨들맨들 매끈매끈 맨들맨들 매끈매끈 누구냐? 껐다 키면 된다 이거지? 예스! 아, 이거 아니야? 하긴 매끈매끈 하진 않겠다 예스! 예스! 기바스! 주는 거 맞지? 예스! 아니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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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매끈한 거 달라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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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소울2 매끈매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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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버리면 주는 거 맞다네 버려보자 버리고 껐다 켜 보면 주지 않을까? 어? 방치하는 거지? 아 시끄러 응, 응, 정말로 말아줄게 아 뭐야 어떻게 버리는 거야 통지 쇼컷부터 열자 쇼컷부터 열고 이게 안 된다고? 스콜라라고 칠하고? 스콜라 둥지 까마귀 둥지 매끈 원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매끈매끈한 거 따로 없어 아니 저게 아니라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딱 봐도 매끈매끈한 건데 아 하나씩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아이씨 두 개 시켜야 돼? 인간 조각상 인간 조각상 내가 생각하는 걸 다른 걸 주는데? 한 번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신혼미상 인간 조각상 암야석 오브 진옥물 야 장난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되냐? 이것도 되냐? 이것도 되냐? 이게 맨들맨들해? 백일반지 반지도 주네? 오래된 채찍 야 잠깐만 잠깐만 용... 어 근데 화석 나왔다 반지랑 뭐요? 어느 게 백일반지야? 이거야? 외견이 영체가 된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야맹증 전용인가? 그리고 오래된 채찍 야... 이거 233으로 시작한다고? 그만해 야 용뼈 와서 그럼 어떻게... 왜 여기 있어? 용뼈 와서 용뼈 와서 용의 뼈 와서 있다 용의 뼈 와서 State 경기 1 홍... 2 5 7 6 5 5 5 5 6 5 5 DLC1에 용해뼈가 있다고? 어딨는데? DLC1이 뭔데? DLC1 DLC1이 시체 그거야? DLC1에 용해발톱? 용해발톱 어딨는데? 용해발톱 용철의 열쇠가 필요하다. 아 이거 잡아 죽겠네 이거. 복잡하게 만들었어. 일단 업그라만 하고. 아저씨 아저씨. 야 얼마나 많이 잡아 먹는 거야. 대미씨 이러면은 매에서 넘은거잖아. 어 넘었네 훨씬 넘었네. 좋아. 내려가서 12,000원짜리 내려가서 가는건데. 12,000원 썼으니까 다시 가보자. 용에 용철 열쇠가 있으면 된다. 용철 열쇠가 어딘거 아닙니까? 전에? 용철이 잡으면 나오는 열쇠 아닙니까? 아 저기였어? 이거 안 돼. 잠깐만. 착각했어. 오 야야야야 됐는데. 안 죽는구나 저거. 아 몰랐지. 아. 당연히 죽는 줄 알았지. 야 도어빈 지팡이죠. 비주얼 보여. 뒤에다 가격을 써놓으란 말이야. 사다리에다 12,000원 이렇게. 그래야 알지. 소리좀 봐. 하다리 빨리 내려오기 대회 있으면 1대 하겠는데. 이게 왜 안 열려. 아이 잠깐만. 두번째 DLC. 첫번째 DLC. 검은 계곡에서 두마리에. 거인 두마리 잡고 열쇠를 둑. 아. 검은 계곡에서 거인 두마리 잡으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검은 계곡. 검은 계곡. 여기가 맞겠지. 어디든지 기억날 것 같아. 떨어지는 데였어. 저기 있네. 잠시만. 자자자자자자. 어. 됐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씨. 아 이리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맵을 우리 때려 만들었어. 좀만 쌓아? 그냥 싸우는 거야? 여기가 쟤. 여기서. 거리 오잖아. 하나에. 야. 구멍을 교육이 없네. 하나에. 구멍을 교육을 교육을 보내.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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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하나에. 하나에. 연락한 곳이네 어 뭐가 떨어질 것 같아 어 입구에서 대기하지 않으셨군요 역시 거의 분들이야 남자다우신 줄 몰랐습니다 야 센데 나 덤벼 파워 싸웁니다 친정한 파워 싸웁니다 그래 거인의 속을 버려주냐 버려주면서 이걸로 가는게 자 이제 가자 아니야 방치를 왜 해 미친놈아 왜 사용을 못하냐 뭐지? 기완의 뼈가 사용이 안되는데? 왜? 야 팔전소는 버리기 아까운데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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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개꿀 미친놈 동생 개꿀 여기 가는거네 다 한거야?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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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지 달래요 보내주셔야죠 아 진짜 왜 이거 안 터지냐고 왜 안 돼 기현의 뼈가 계속 기현하면 안 돼? 아니야 죽자 귀찮다 열쇠 먹고 DLC 가면 용의 뼈 나 기억나는 거 같아 시꺼만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걔가 준다 이거지? 그걸로 풀공해서 싸워봅시다 아 그 DLC도 다 깨버리죠 뭐 으흐흠 흐흐흐흐흐흐흐 왜 쿨하게 내려간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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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이 쿨하게 내려간다? 도움민 올라가 여기야? 용해발도 아 이거네 졸라 밋밋한거 헤오리치는 뭐 뭐 요게 나무가지 영초 대뇌창 다크링 좋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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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 때문에 들어가면서 안개 없어지고 여기였구나 베스트 조각도 써야되는데 아 드라게 잘 먹었어 얘가 첫번째 디엣이었구나 그럼 디아블로 있던데가 두번째였어? 왕도가 세번째고 첫번째가 제일 어렵네 가는거는 이 푸른 장치가 뭐임? 햇불에 불을 붙인다? 왜? 나 지금 무기가 부족해 아 야 예쁘다 성벽의 도시 사르바 저기 자연스럽게 있는거야 브레스 한방 쏘고 가도 인정이었는데 방금 쿨레나이 그냥 가버리네 아 에스트 조각을 일단 하고 오겠습니다 아 아침에 늦잠 자서 어제 새벽에 의자 바쁨 때문에 난리쳤더니 잠을 못잤어 아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미숙고를 한잔 먹고 했더니 잃은거 없네 사람은 잘 먹어야 돼 아 진짜네 앞이네 훨씬 앞이네 5개 일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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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고 저기 저택에 있는 데 갈라 그랬는데 이자는 안 박힌거니 되게 센거니 아 내가 기억나거든? 죽어야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라서 이새끼야 너무 지찍하잖아 빠르다 이게 안걸려 흠 강한데 성벽의 메이스 아 이게 안걸린다고? 야 너무 이상한 말이야 야 경기 너무 안걸리는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거야? X로 한번 때려볼까? 원래 이래? 쟤가 쟤네가 특별한거야 뭐야 연기되고만 제발 벌써 술망시키면 어떡해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 왜 어디갔어? 게임하면 어디갔어? 알트 엔터가 전체화면이구나 아, 나 근데 너무 실망이야. 무기 어떡해. 무기 어떡함? 당연히 상이 호환인 줄 알았지. 여기 들어갈 줄 알았지. 아니, 아예 안 들어가. 디도 더 나죠. 디도 더 센데. 수치상으로는. 돌 때리네. 위로 와봐. 연기되면 개쓰레기잖아. 왜 개사기래. 아, 뭐 그래 했잖아. 개쓰레기야. 우리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무기 바꿀까요? 야, 여기. 아닌데 이거. 저게 안 쓰러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거 가져오자. 그, 돌의 반지. 돌 반지 끼면 때리면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불 반, 불 반, 불 반. 불 반, 불 반. 저게 Technologies وا , 야. 돼지 이리와. 알았다. 왜 이러BI%, där, 왜 이러기 쌤? heut이야, 어디서 practice play để 수치보다 훨씬 강해 돌반 껴봐 너무 실망인데? 염실인데? 일단은 하나 먹고 같이 가자 야 저 경직이 안들어갈지 아 저게 제압이 안될 줄 몰라 쥬이 에 저 저게 라지 엑스가 라지고? 라지는 뭐더라? 좋긴 했어 뭔가 이상하게 잘 들어가긴 했어 아 됐다 드디어 들어간다 아 진짜 길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 아 죽여? 아 제가 올려줘 아 여기 길이 있네? 아니구요? 아니구요? 너 경직 좀 한거 아니냐? 아 시간차 뭔데? 아 시간차 뭔데? 아 시간차 뭔데? 야아 여기 이거 입구에서 이렇게 세다고? 야 DHC2는 비교도 안 되는데? 아니면 내 거미 문제인 거냐? 횡베이가 없어서? 아직 횡베기라고 할 만한 그냥 받으러 간다 돌반지가 최고네 돌반지랑 같이 연동을 해야지 얘가 이제 반갑을 한다 아 잠깐만 예예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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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본데 그래야지 얘네가 안치나 본데 뭔가 한마디 는거 같긴 한데 아까만 남꽃 넘치도 약간 많이 주네 걔네보다 여기들 더 세네 한놈은 떨어졌나봐 나 뭐 어떻게 가라고 실화냐? 에이 아니겠지 길이 있겠지 어 저기였던거 같은데 이 앞에 핫도불이 있다고? 아니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나 어떻게 올라가지? 어 뭐야 쟨데 있냐? 어 뭐야 쟨데 있냐? 어 스태미나 관리같은 면에서 보면은 약간 더 괜찮다 어 기존 무기보다 약간 더 좋은데 대급이랑 좀 안맞는거 같애 성향이 어 도끼가 뭔가 좋아 도끼가 제일 좋았고 느낌은 쇼컷인거 같고 말이 연기에 대검이지 개쓰레기야 불이 붙어있는것도 아니고 뭐 좋아 위에 이게 안오네? 아 아 길을 몰라 뚫났다 근데 가면 되는거 아냐? 이러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 싸워봤자 뭐 가는게 똑같은데 뭐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없구나 어 뒤에 뭔가 봤던거 같은데 아 아 못쩐 놈들 다 내려왔어 가자 가자아 몰라 몰라 가자 넌 왜 안올척도 안하냐? 아 아 뭐야 이 욱직함 뭐야 이 욱직함 뭐야 정치권 뭐야 욱직함 뭐야 이거 아 뒤집을 뻔했네 옛날에 한거 같은데 기억이 안납니다 옛날에 한번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 여기네 아 나 기억났다 착해서 난 안쏘고 가네 자동문 좋구요 기억이 없는데 여기에 화톱불이 하나 있던거 같은데 이곳으로 가면은 가 가고 아니지 쇼컷이 있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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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였나? 안되는데? 녹슨 동전 열쇠가 필요해 무슨 바닥에도 열쇠가 필요하냐 나 이제 겸손한 무기좀 써야겠어 도끼며 몽둥이며 왕큰대검이며 이제 겸손한 무기좀 써봐야겠어 저런거 여는거 싫어합니다 딱 봐도 냄새가 나잖아요 지옥의 냄새가 아 나 화톱불 진짜 없음? 아 나 화톱불 진짜 없음? 오바임 영의 부적 위대한 영의 소울 도끼며 몽불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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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색깔이 왜이러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겸손한거 쓰자 뭐가 좋을까 옷도 입고 그래 빨개 벗고 다니니까 게임 같지가 않아 겸손하게 쓰십시다 장비 바꾸겠습니다 내보자 쓸만한 거 뭐가 있지 멋있는데 전기 데미지 얜 썼잖아 겸손하고 A라고 너도 용표 들어가냐 애초에 기량도 찍었는데 안 쓰는 거 좀 싫어 아프지 않은 거 같은데 좀 더 겸손한 게 좋은 거 같은데 내 왼손잡이라서 이러면 게리감이 심하단 말지 방패도 둘래 한 손엔 방패지 좀 좋은 거 없냐 이게 그나마 낫네 아 너무 추하다 검으로 하자 정독 고추해야 될 거 아니야 고추해 정독 고추해야지 이거 괜찮은데 영화의 대거 아니야 나 겸손할래 아 겸손한 게 좋아 겸손한 겸손한 분이 좀 좋아 창 한번 써볼까 창 업글된 거 주지 않았나 날개형 스피어 세븐 A에 2 이게 6에 184고 써봐야 알겠다 장비 하나 둘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아 1 2 3 1 2 3 1 2 3 1 2 3 아 급한 걸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야 이 시발놈들 느리다 이건 어때 이거 쓸래? 어 이게 업글 더 돼 있잖아 아마 스피어 하나 정도 업그레일 만큼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입을래 그리고 아 너무 추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은 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1업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9 10 이잖아 8000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놀랍한데 이거 초반무기 아니야? 스피어? 내가 안 먹은 덩어리가 스피어를 어떻게 못쓰고 그러면 우석이나 사서 가자 우석좌 사서 장비 좀 입히자 16 어이구 풀셋 입어도 25%겠는데 이 정도? 아 그건 아닌가 가벼운 옷 없어? 농구 농구 3.8을 좀 거한 듯 누더기 로브 누더기 로브 누더기 로브 10 11 20 너 이거 더 추하잖아 인간적으로 이건 이건 이거 같다 똑같이 추한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아 일단 4 원래 조법들이 아 조법이란다 원래 창병이 그거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무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응 그치 왜 검을 써 창으로 머리에서 쬐주는 게 훨씬 편한데 뒤에서 인정? 일어나 뒤졌어 너는 짧구나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그 연계되거면 정신이 정신이 뭐냐 이럴 거면은 이게 뭐야 연계되고 보다 좋잖아 강화 다 안 됐는데 강화 다 됐는데 강화 다 됐는데 어이 뭐야 역도 맞아 아 이게 뭐야 연계되고 누가 누가 저거 누가 내줬냐 내가 내줬나? 가자 갈 길이 뭐야 그렇게 빨리 깔 수 있어 아 아 25%니까 나는 25%니까 잘 될 거야 얼마나 겸손해 오케이 이 겸손함 이 정도 겸손함 나와줘야 게임이다 반짝 어떻게 줄래? 이리로 가는 거였나? 타겟팅 좀 봐라 간다 그냥 다 뚫어지네 달리면은 어썸한거 보소 4백이 오냐? 드래곤 도움은 1회 한정이구만 호! 아 좀 짧아 아 야 안 막았는데 경직 안 들어가는 건 뭔데 어디서 지금 어디서 어어어 어어어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뭐냐? 도도지? 그치 남의 남아발이 오면 안 돼 몬스턴게임도 상도도를 하는게 있다고 방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쫄리는데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조용히 해 저분들 못 치잖아 저분들 자각하지마 무지 안 걸리는 것 봐 어우 형 하긴 대고물도 안 걸린 걸 이걸로 너무 아프다 그때 업글 좀만 해주면 되겠는데 잡은 거야? 뭐했다고 다 잡았냐? 다 잡긴 개불 다행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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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기적이야 너무한거 아니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말라붙어진 뿌리 쟤 죽이면 되는 거야? 야 무슨 놈 나잇잎 저러냐 어떻게 피한거지? 맞구? 뭐야 한마리밖에 없어 왜 오케이 창이 짱이여 내가 창이었으면 연기기사 원투 나왔어 진짜로 다 무기 때문이었어 한 번 더 돌려야되냐?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소리를 잘 듣자고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굴주의 무모함주의 동굴주의 무모함주의 아이씨 혐 이런거에 안당하지 저거 맞추라고? 하아 너무하네 조금 바꾸자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약간 혐의이긴 한데 뭘로 쏘는 거야 나? 쏴 왜 안 쏴 아 활이 없어 귀찮은 녀석 뭐야 이거? 오케이 하자고 쟤 쟤 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씨 어 독에 오염됐다고? 어? 그건 아니지 야 우석전사야 오염됐다고 독이야 독에 비빌 틈은 없어 여기 길이 있는데 굳이 쟤랑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물량 먹게 두고 헛된 만세 헛된 만세 헛될 리가 진짜? 내게 등을 보이면 안 되지 날 뭘로 보고 아 나 무기 바꿀래 그리고 가벼운거 없어? 가벼운거 없어? 가벼운거 없어? 됐다 완벽하다 아 뭐가 못내리 이런거 같은데 와 뭘 기준으로 저게 나오는거냐 가시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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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개좋네 방패 개사기네 진작 이렇게 할걸 야야야야야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살았네? 나 채워줘 못 기다려놔 뭐 얻은거에요 저? 함쪽이야 뭔 괴물이냐 빛나는 쎄기석 용뼈 화석 이제 게임을 하는 의의가 없어졌는데 약간 화끈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화끈하지 않잖아 뭐 어쩌라고 이거 비밀문 같은거 있는거야? 뭐야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내가 뭐 밟았다 밟는게 있나봐 그것보다 뭔가 뭐가 있는거 같애 뭐가 있으니까 지금 저게 안 열린거겠지 그러면 나는 방패든 쫄보는 안된다? 쓰읍 웃기지마 그냥 내려갈래 그냥 이 엮여온 소리는 뭐죠? 이 엮여온 소리는 뭐죠? 야 날쎄 날쎄 아주 날쎄 지구력 소비량 좀 봐 고세를 못참고 고세를 못참고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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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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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좆도 놀랐네 어어어 나 기억하고 있어 나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호머스에 안 갔니? 호머스 호머스 냄새가 상상 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묵기 맞아 어떻게? 아 제발 그만둬 아 제발 제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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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안 해? 난 이미 여한이 없어 아아 으아 쟤가 준다 이거 아니야 쟤한테서 싹 다 쓸어먹겠 잘 설정을 해버린다 근데 나 이거 연기의 대검 때문에 온 건데 연기의 대검에 일찍이 실망해버려서 이기가 없네 여기 있는걸? 위대한 여웅이 있어 여기 눈이 안 보여서 못 오나보다 그쵸 에어로 하자고 휠 속을 먹었다 이 액각으로 휠 속을 먹었다 이리 안 가고 아아 야 또 두 마리는 아니야 두 마리 안돼 안돼 안 돼 에스티 전사 에스티 전사 와 이거 같아 이거 회전이다 아 이렇게 몰아라 일단 죽여 야 야 아직 안 죽어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괴미지 어 이게 난거 같다 어 무기 얘네 잡을때는 양손이 난거 같다 이거 좀 쓰다가 그 식칼로 바꾸자 하아 버려 됐스 주는거 맞긴 하지 죽말괴물아 빨리와 빨리와 퀴즈 띄시는거 맞지 이거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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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아무것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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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빠져 .. LX 한번 써볼까? LX 여기서 오늘 아이템 검토 다 할 것 같은데? 모든 아이템이다 아 몰라 무식하게 때리네 아 머리 좀 무식하게 때리네 아 무식하게 때리네 무식하게 때리네 무식하게 때리네 무식하게 때리네 어어? 아 쟤 너무 약한데 쟤? 아 이거는 머리만 썰어갖고 연기대검이 확실히 쎄긴 하네 연기대검이 확실히 쎄고 아 맘에 드는 부위가 없어 내 마음을 채워줄 부위가 없어 이제 그만하고 다 잡자 일단은 스피어로 양손을 쓰고 데려와 아 한입 좀 더 아니 그랬어 아 아 이게 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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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스피어 짱이야 미친구가 레이비어가 더 좋지 않나? 아닌가? 얘가 짱이 아닌데? 하나 먹고 근데 이게 공격이 빠르니까 인첸트 하면은 딜 더 셀 거 아니야 인첸트 할 거 있나? 없니? 없구나 인첸트라 아니라 뭐 송진? 좋아 딸기 한 방엔 안 죽여주는구나 딸기 한 방엔 안 죽여주는구나 들어와 일단 열고 이거? 올 거 같아 뒤에 있는 애? 소리났는데로 오나 본데? 얘네 북돌 북돌 근데 둘이 뭐였잖아 다 오고 있는데? 너부터 죽어 영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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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다 영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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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멸종할 때까지 죽인다 이리와 뭐야 와 못된 놈 이리와 쪼고 쪼고 여기 맞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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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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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ㄹㅇ도 최강설 아니지 ㄹㅇ ㄹㅇ 잠깐만 40? 100 100 오 소비냥같은거 생각하고 나 소비냥 생각하면은 잠깐만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에이 에이 안돼 롱스도 태우면 안돼 안돼요 안돼요 롱스도 태우면 안돼요 롱스도가 강력한데? 에이 이거 무게 몇이야? 무게 15kg? 아니 아니 롱스도가 너무 센데? 6강인데? 에이 아 연기에 대고 경체 뭔데 야 40, 30에 S라며 S라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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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소드가 이렇게 센 게 말이 돼? 아, 잠깐만 아, 이러면은 이럴 거면은 뭐하러 연계대곤 모았어? 롱소드 쓰지? 저거 어디갔냐? 아줌마 아니, 아줌마 그거 없어요? 뭔지 시기는 빠꾸하는 거지 뭐야? 아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 올라가? 쓰레기 아니, 아니지 얘는 속도가 있으니까 1이 올라가도 세지 1이 올라가도 3정도지 어우, 야, 이건 진짜 자아 응, 어 아 아, 그래서 작업이 좋다는 거구나 빨리 때리고 기량만 올리면 돼서 아아 뭐야 이게 아, 일단은 풀강은 하고 싶은데? 세트 덩어리 아 파로스의 물 게름족들이 준다 파로스의 문에서 게름족들이 준다고? 성직자 학교반에 많이 먹다 저런 거 주셨어? 오 아 이렇게 안이 눈에 눈에 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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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성인의 무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런 데도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아하! 여기 아니잖아 그럼 여기 시험만 해보다 끝나겠어 이거 아 여기구나 역시 무긴 써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돼 직접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설마 다크 소울이 점점 어려워진 이유가 무기가 좀 약해지는 건 아니겠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하 아니겠지 이거 뭐 기본무기가 더 좋아 아하 너 이거 준다는 거 아니야 계름들 다섯 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계름에 두고 용해부적 그딴 거 말고요 진행을 하면 무제한 판단을 했었나? 하하 하 흠 흠 흠 흠 흠 이거 이렇게 쐴 줄 몰랐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생각해 기본무기 쐴 거라고 너무하네 불 붙이고 한번 싸워볼까? 한 손으로 한번 싸워볼까? 근데 뭔가 나 앞 딜만 보고 뭔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해야겠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밸런스야 이런거 끼면 좋구만 기본 무기가 짱이네 이게 커지면서 무게 늘어나고 데미지 늘어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페덜트가 너무 심하다 딜레이랑 소모량 나 이거 얻는거 포기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릴거야 맨을 진행할까? 어디까지 있지? 아 연계기사 잠달했지? 이걸로 잡지 뭐 아 근데 5개 정도는 내가 어디서 구할거 같은데 위치 아이템 100% 공량 덩어리 덩어리 내려가 독익기 덩어리 말고 쓰레기석 덩어리 고여있는 계곡 성인의 무덤 성인의 무덤 성인의 무덤 성인의 무덤에서 독익기 덩어리 아니야 됐어 쓰레기 바닥 텅빈 그림자의 숲 아 다 다 먹은거 같은데 나 먹었는데 다 써서 이런거 같은데 도마뱀 덩어리 용뼈와서 어 구매하는게 제일 맞는거 같다 여기서 일단은 얘 죽이고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잡아가자 어떻게 가더라? 문 어떻게 열더라? 돌고오면은 열어주던가 그냥 음 올라가 경직으로 누르는건 좋은데 그런시간에 피하는게 나은거 같다 생각보다 많이좀 하시긴한데 그런시간에 피하는게 나은거 같다 생각보다 많이좀 인사를 좀 무식하게 하는데 인사를 좀 무식하게 하는데 인사를 좀 무식하게 하는데 어디서 기어나왔냐 얘네네 으아 어어어야 저거 발톱 써보고싶은데 재밌을거 같은데 울버린이잖아 울버린 지금 보니까 세개네 칼란하나가 아니라 6강이었나 7강이었나 7강이구나 8,9,10 3번 남았네 나와 어딨어 금수 나와 4,9,14 어 어 얘 불안한데? 그림자가 나랑 겹치잖아 소울대검 콰트의 방울 5대기사의 큰축? 야 큰추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잖아 저거 뭐냐? 보내줘 그냥 나 이 위에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덩어리 있지 않을까요? 있을뿐인데? 왜그래 왜그래 진정해 오 야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 어우 야 뒤로 가는 것 봐라 위에서 별로 안쎄다 뭐야 액 아 근데 내교도는 확실하게 없다 이거 쌍수해도 되잖아 고다의 수호 반지 아 그거네 그거네. 그 뒤에 사람 매달리는거네. 아 이렇게 드럽게 터뜨라지네. 쌍수 한번 해야겠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야 안 죽었어? 아 음 쌍수 데미지가 있었지. 양손으로 하면은 딜 들어가는거 더. 스템 근데 지구력 소물량이 커졌던가? 이거 1회차에서 쓸라다가 까먹어서 2회차에서 써야지 하고 템만 한번 맞춰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1회차 끝나고 데미지나 지구력 소물량이 아 지구력 소물량이 어떻게 될려나? 한손으로 쓰는게 너무 좋아. 속도부터 해서 굳이 쌍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대형을 하면 몰라도. 또 나오지? 대본은 안되지. 또 나오지? 쟤에서 몇번을 죽은거야. 쟤는 안되네 쟤는? 들어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더럽게 안 죽어 이씨. 쟤. 쟤. 쟤는 안보는 중. 쟤는 안보는 중. 쟤는 안보는 중. 이거 아닐까? 야... 내놓으니까 좀 약해집니다. 높은 데 있어야 된 건가? 사망이 있다. 짐승이 있다. 용의 뼈와석 장떼? 장떼? 이게 또 조폰이란다. 일본 게임 아닙니까? 일본 게임이니까 장떼 어딨냐? 일본진 무기가 어디다 놨니? 먹지 않았나요? 이건가? 아, 이거구나. 세수도 있고. 난 롱소드가 좋아. 아, 거보다 덩어리가 안 나왔어. 뭔 일이 있었기로 다 뒤져있냐? 하염 폭풍. 아, 덩어리 안 나왔잖아. 무기는 많네? 왜? 뭐 그런 일이 많아서. 어디로 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 있고. 열쇠 같은 걸 먹어야 열리는 거 아니야? 열쇠 같은 걸 먹어야 열리는 거 아니야? 화려 폭풍. 에이? 야, 아줌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어휴 씨. 야, 무서운 아줌마네. 아, 저랬어. 저 아줌마가 원거리로 싸울 것 같으면서 약간 근접이 세더라고. 벌써 두 시간 다 돼가네요? 오늘 녹화는... 좋았는데? 나와 나와. 아줌마 어떡하지? 바로 앞이네? 세븐 보면? 뭐야, 저거 또. 앗. 으아. 아아아... 아.. 야, 저거 왜 처먹네? 급한 상황에서. 뭐야 저건 또 야 저 아줌마 10명 두면은 저건 쎄겠다 야 에스트 조각 어우 야 지드란 황혼초 된거야? 저건 언제 열고 설마 그냥 갔는데 열리는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제발 제발 어우 나 저 사이에 황혼초기 하나 있었어 왕도 드랭글레이브 왕도 드랭글레이브 왕도 드랭글레이브 아무리 일어나봐 살아있는거 다 알아 일어나봐 뭐야 얘네 아니야? 가짜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너무 자주 보인다 어우! 빨리 저거 갑자기! 유령 죽일 때 내려왔던 앤가? 이미? 저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쟤를 데려가서 한 마리만 데려가서 죽이면 될 것 같다 저걸 돌려서 뭔가를 해서 면허 갖고 자물쇠가 걸렸다 그랬는데 사다리 위에 있는 애가 열어준건가? 그.. 진행한 뒤 사다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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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간다 이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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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야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uggesting 이런거 보면은 거인애들보다 쟤네가 나를 더 많이 죽시잖아요? 아흥 그냥 빠른게 좋은 같은데? 적도 그렇구 빠른 애들이 무섭네 보스가 약한게 보스가 느려서 약한가보다 쟤랑 그 부채 여인은 제일 위험해 올라올래 빨리? 올라오네 저기서 비비지 않고 에이아이 좋아요 이 영혼을 받치는 거야 받치는 거야 그래 받쳐 열어주세요 다 했니? 됐어 이 소리 보다 하얀 거 올라가는 거 생긴 것 봐 여자 같기도 하고 아직 내려오고 있는 거야? 아까 볼륨 지점에서? 이거 아니에요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 높아야 되니까 높아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시방 높아야 되는데 시방 높아야 되는데 시방 높아야 되는데 흡수 동네 열쇠 이야 여기 열쇠 나오나본데 저 오늘 연기의 대검으로 약간 그 통쾌하게 다 날려버릴 생각하고 킨건데 설레설레하면서 연기의 대검 이런 거 맥아리가 없어 소울 그룹 안 나오니? 아 이거네 왕의 활용이 어딨어 이거네 한밖에 졸 필요도 없었네 원래 어휴 오늘 두 시간가량 플레이한 결과가 없는데? 공개? 어제 연기기사 못 껐으니까 DAC에서 보수 잡은 것도 아니고 그쵸 아이템만 핥다가 그냥 하고 했는데 이거 배고파 이거 배고파 열어주세요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갑시다. 다 무시하고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에스트평등 채울게. 쫄린다. 왕도 드랭글레이브. 글레이그? 저게 그 유저가 나오는 방표였지. 유저가 없으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번에도 안 나왔거든요. 유저가 없더라고요. 올 거고. 들어와, 들어와. 그냥 한 명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간다. 덤벼, 덤벼. 왜 이렇게 늦어. 아! 힘이 되게났다! 아! 뭐지 이거? 아아! 아...대박이야 잠시만 오! 야! 만져도 괜찮냐? 저보기 엉성해! 얘 소환되면 일부러 이게 안전다고 소환되면 힘드니까 소화로 만들고 얘는 기사가 역할이 그냥 동료 소환사야 얘는 그러지 엉마리? 아! 어허우! 야! 뜨거워 많이 엉성한데? 많이 엉성한데? 한세명이 버스긴 한다 배미도 났고 원래 주기 어려웠던 거 아닐까? 근데 유저들이 막 많으니까 자! 어어! 잠깐만! 야! 어! 게임이 흥하고 유저들이 막 양악을 하니까 여기서 다 접으니까 이제 제일 낮춘 거지 유저를 낮출 순 없으니까 그랬는데 유저 다 빠져서 뭐 없는 거지 아 그.. 그걸 그렇게 참았네 들어와! 그냥 얼음이 흥해질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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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안 보였는데 지사하게 뭐야 뛰어 그냥 얼음이 흥해져 아 근데 못 내리는 거지 혐이야 아! 맞다! 아! 어! 진짜로ία 아마 안 부어지네 아 이거 띄워 이럴아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우리..우리..우리..먹고 시작하냐..잠깐만..어..땡큐.. 아..둑클 진짜..어우우.. 이거 쫌 맞네..아깐 맞고 죽은거는.. 아..잠깐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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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가 안 되네? 아아! 아... 모든 모습을 찍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면서... 나는 뭔가 쉽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어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죠 법사가 멀리서 뿅뿅 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달려서 쏘는 거를 빠르게 만들었나 본데 정말 엄청 빠른데 전에 초회차에서 입었던 게 제 옷이었나? 굿 굿 굿 굿 굿 이십 굿 굿 굿 두꺼운게 더 재밌었겠다 두꺼운거 안쓰고부터 약간 아 제발 진짜 그만해 어떻게 소환.. 소환을 하기 전에 뒤지냐 하.. 마리피아는 한때만 아 되겠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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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치지 말자 아 쓰레치지 말자 한 대 맞추자 하나... 네... 어떻게 때리는 거야 저거 아 굴러야지 피해지네 무조건 한 피하고 한번 톡 찌르는게 제일 낫다 아... 아... 야 그걸로 때리냐 뗄 수 없고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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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면 좀 아니이 그치 알겠어 같이 맞자 야 같이 맞어 이 자식아 방패 들리지 말아 대전 타 타 타 먹어 타 먹고 타고 키면 쎄네 오우야 그럼 또 멋있는 길이었구나 아 아 땅소리 좀 안나서 안맞아서 죽으니까 땅소리만 안나서 죽겠어 결국 이걸로 깨는거야? 결국 이걸로 깨는거야? 결국 이걸로 깨면 어떡하냐 또 나는 아 그럼 아 뭐야 아 아 아 끝은 없잖아 신났어 X4 신났어 아주 이제 덩어리 죽겠지 뭐 목숨으로 깨면 안되던데 아 역시 난 딜이 들어가야 좋은가봐 앞딜에 대한 이 강박관념 아 딱 바뀌니까 느낌 다르더라고 내 욕이 안나 욕먹은 여기라도 뭐였을까 이 게임은 뭔가 큰 무기를 쓰기 위해 하는 게임 같고 작은 무기를 쓰면은 재미가 없어 걔한테 가서 받자 병원이나 벨스터드가 무 아니고 여기서 병원 주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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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한방이 나오면서 약간 평타 약타는 빠르고 그런 개의 사기 무기를 원해 그런 개 사기부기를 원해 그래도 그건 그런 좋은 모이 끼던거였네 좋은 모이 끼던거였네 라지엑스가 약간 생긴거 보고 헌척한거인줄 알았네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아아 그만 밟아 짜증나니까 넌 밟는거 아니냐? 왜 안죽어? 왜 안죽어? 누구도 없는거지 너무 잘 물어 왜 안죽어? 아이템 아이 아이템 왜 안죽어? 맞냐? 저쪽이었죠? 왜 안죽어? 아까 분명히 한방이었나? 아 나 분명히 죽을줄 알았는데 에너지 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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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못 오지 너희 못 오네 갑시다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저기도 길이 있네 이게 쇼컷이고 올라가있어 용열의 대검 예쁘다 보기 기량 A네 일단 릴딸롱소드 그래 나 이번에 그래도 이거 쓰기로 했으니까 쓰자 아 너무 근데 너무 내 너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이가 다크링 써서 갈래 4천원 버리면 저걸 활성화 시키고 저걸 통해서 길을 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열쇠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길 못 찾아서 못 간 거니까 길을 찾으십시다 무겁냐? 아 무거워 무거워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난리를 쳐 놓고 안 쓸 순 없지 길이 여기가 메인이겠지 딱 봐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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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써야지 이젠도 나쁘지 않아? 다리 연결해서 가는 거였나? 아, 내.. 어, 인간조각상? 잘하라, 머리머리! 오케이 이거야? 어, 저거 중간에 있던 열쇠로 돌려서 저기 아무것도 없었죠? 이거를 열어야지 저게 나오는 거야, 다리가? 용의 돌이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다크솔2 용의 돌 비밀문이 있고, 그 안에 용의 돌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불이 온거니? 하아, 여기서 가는 게 빠를라나? 여기서 가는 게 빠르겠지? 그냥 가자 창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어, 길을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떨어지고, 그치? 내려가고 와서 이걸 통과했어야 되는데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 시컵했다 아... 어, 시컵했어 어... 들어와 들어와 방패체로 그냥 다 날려버리는 이런 맛이... 아잉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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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공격으로 하면 더 빠르겠지 돌리는 것도 있잖아 믿고 있었는데 갑시다 이 건물이니까 뭐 저 용들은 멸종 안하나요? 뭔 놈의 게임에 용이 흔합니까? 조각상 3개요? 완전 땡기지 토마슨 각이 안 나오네? 나오는구나 죽이고 와야겠지? 어우 야 이렇게 무식하게 들려와 도발하는 거야? mp주제? 간다 와 완전 용암을 던지고 잡아줬구나 갑니다 되게 좋아보인다 마법 이러면 이걸로 좋아보인단 말이야 오우야 뭐야 뭐한거야 와 공격하냐? 제한 같은거 없어? 오우 제한 같은거 없어? 제한 같은거 없어? 내가 써도 차니? 내가 써도 차니? 내가 써도 차니? 내가 써도 차니? 여기서 쪽도 못쓴다 야 소멸 소멸했습니다 난 역시 인간형이 좋아 난 대체 맵에서 안보이는거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하는지 이해가 안돼 보여야 피해야지 무슨 안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는거야 그 사람들은 박수홀 영상 하다보면 안보이는데 다 피하더라구 보이지도한데 어떻게 피해 뭐 소리 듣고 피하는거야? 오우 이거니? 제발 아아 강력하시다 이분들 다이빙투 으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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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잠깐만 내 손으로 가겠다 아 실패 잠깐만 아아 죽고 싶지 않아 기다려 여기다 한명 더 있냐 재수없게 그래 얼마나 좋아 살아서 가니까 나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농소들을 잡았으면 못잡았을 것 같은데 토마스 어?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어? 어 일단 얘가 쟤 때리면서 경직 안 들어오고 되면 너무 짜증나 썼는데 살짝 풀릴 것 같은데? 토마스 때려보니까 괜찮은거 같은데? 연기의 대검 나는 롱소드 같은거 때리는 것보다 세대배 쓸 줄 알았지 왜 롱소드 고인물들만 쓰면 되잖아 며칠 시간 한 사람 있을텐데 인정? 초보들은 나같은 유비들은 이제 사기무기 쓰는거고 그렇게 발란스 맞춰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무기가 다 비슷비슷하면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랭크게임처럼 잡히는 것도 아닌 압령 들어오면 싸우는건데 안그래요? 올라와 어 너무 못되게 생겼다 머리카락은 다 있네 그래도 나 컴퓨터 알람껀네 사용하지않은 알람을 어쩌고저쩌고 표시합니다 무기만 하도 뒤졌더니 눈이 덜피고 오네 살짝 부들부들 떨리고 있긴 한데 어제 로봇 크래프트 완결 냈잖아요 오늘 새로운 인물 나오니까 뒤조체 해, 해, 해 하고 가윽게 하나 하고 왕종 할 것 같네요 일로 내가 소울 그립까지 써가면서 검을 바꿨는데 귀찮음을 내가 무릅쓰고 했는데 이거 잘 보면은 치잖아요 투둘레이가 엄청 길어 검을 든 상 살짝 든 다음부터 가서 엄청 가는거네 투둘레이가 엄청 길어 왕맹이랑 크게 차이가 안나 그냥 먼저 때리느냐 딜이 먼저 들어가는 것 뿐이지 쓰읍 아 그 기묘하게 종백에 했을 때 안 맞는거 너무 싫어 당연히 두 마리 다 쳐맞겠지 하고 때렸는데 라지, 라지면은 맞잖아요 라지클럽 쓰면은 근데 그 사이로 해서 한 명도 안 맞으면 미치거든요 애매하게 사이로 치면은 둘 다 맞겠지 하고 때렸는데 크 기적의 사이로 빠져나가기 행배기도 없고 내 취향이 아니야 강타가 행배기면 좋았을텐데 일로 가라는거냐? 글 we 뭐야 어디야 길이야 아 여기? Oo 제발 어 솔직히 바겟 다져스테 버전 아 이쪽? 여기도 있네 오 쟤 70 넘나보다 으아 야 경쟁 안들어가 다행히 이겼어 가자 연기의 기사 이 대검 님들 다크솔 1에 나오는 고령대검 아니에요? 어 고령대검 아닙니까 이거? 자 여기 보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뭐 디자인을 재탕한거야 스토리상 연기의 기사가 고령을 잡은거야 뭐야 고령의 꼬리를 받은거겠지 고령님을 잡았을리가 없어 여기가 한타까리 하는 애여도 이름이 연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히어로랜딩으로 오냐? 강타! 야 강타 추도 안날라가 으아 으아 물좀 먹자 아 아 라지클럽이 더 좋아 어 진짜 확실하게 라지클럽이 더 좋아 만병클럽 만병클럽이구나 만병클럽 뭔 뜻이야? 이거 훨씬 좋아 여기 길 맞아? 아 저기로 가는거구나 아 저기로 가는거구나 어 일로 가는거 봤지? 오 존나 쫄았네 여기 왜이렇게 무섭냐? 아 이리 가는거야? 아 내가 한게 멋진 딜 들어갈 부분 보여줘 난 진짜 한 방이 딱 센 게 좋아 양손 해모 같은 거 하는 게 낫겠다 또 한 방으로 팍 때려가지고 그냥 아주 좀 질질 싸게 만드는 거 정말 지금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일찍 안 걸리세요? 웃긴 뭐 니.. 잠옷도 안 걸렸는데 니가 걸리겠냐? 뭐야? 어 뭐야? 한 번 더! 내본대로 다 쏴 뭐야 오 뒤로 졸라 아파 야 뭐야 저거 도끼였어? 지팡이 아니었어? 어 쟤 지팡이 약간 땡기는데? 에이 여기서부터라고? 아 에바예요 저기를 걸어서 다시 들어가라고요 저한테? 아.. 아.. 저간에 핫오픈 있었겠지 내가 못 본거지 철캔 제가 저기 올라가 주래? 예이 이번 주 별 모소 안 했잖아요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 안 올렸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디지몬하고 별모사 하면 되겠네 별모사 몇개 해서 내일 디지몬까지 오늘 딱 올라가고 별모사가 내일 올라가는거죠 대단하죠 나 이거 롱돈으로 할래 한번 참고 롱소드로 해보자 마지막 도전은 하자 커튼 먹기차도 짜증나 싫어 ители шиб STANDING 나 대우분도Ы고싶지않거든 adib 오 두명이야 더러운 분진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마저도 재미가 없어. 연계 대급은 얘를 눕혀버리니까 재미있는데 만병클럽은 아주 제압을 해버리니까 꿀잼인데 눕혀버리니까 그런게 없어. 딜만 들어가는데 한방 죽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병보다 낮거든요. 수치상으로도 높은데 DPS 값인가 봐요. 570이 그래서 그런지 지구력 소모는 약간 적더라고요. 노잼이야. 완벽... 지구력 소모 생각하면 네데댓죠? 그럼 괜찮으니 굉장히 DPS 쎄겠네. 네데면 쎄겠다. 음... 진짜 화토플 하나도 없는 거야? 나 전에 화토플 찍지 않았어? 역시 해본 놈 요것이 해본 놈이다 롱소드로 배버리겠어 롱소드 치고는 별로 롱하지 않아? 그쵸? 왜 롱소드인지 모르겠어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아 여기지? 이상하다 했어 범문용의 둥지 느릅게 많은 우석 하나 먹어주고요 원퇴 해버리면 난 편하지 지구려 지구려 오우야 그걸 어떻게 피했대? 그건 2타가 없구나 역시 마법사야 오우야 그거 뭐야 그거 오우 2타 있어 2타 있어 3타 있어 3타 3타 있는 놈이야 오우 에스벨 짱만하다 뭐로 하나니? 어머 세상에 만나지도 않은 모습을 소환해버렸어 튼튼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약간 조절할게요 오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에이 에이 아 아 아 지구려 지구려 rend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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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kills,ог,,oh,800,하게상화, regional, Хотя이 Serve, LGBT, hempc,aha, hunt, really滑ering, thank you nor give us a little roll 으음 동놈이 아니었네 자 음 15%? 어 이게 낫다 가자 쇼컷이 있어 다행이야 쇼컷이 꽤 많이 쇼컷이야 어 꽤 많이 쇼컷이야 가는 길에 몬스가 하나도 없어 낙땜 좀 있는게 나지 낙땜이 아프긴 한데 강철의 애니 싫어 너 연기기사들도 나오지 않았었냐? 비지게 말준비해라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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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스탠드러그 이렇게 많이 다는 줄 몰랐어 많이 가버린다 아냐아냐아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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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부르니까 정신을 못 차려 저걸 어어어어 뭐한거야 뭐한거야 에이 너무 강력하시다 이분 얘가 소환이 위험하고 얘 자체는 호구다 아냐 호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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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나랑 안 맞어 농소도 나랑 안 맞어 난 역시 화끈한 게 좋아 내가 정체성을 찾았어 난 역시 화끈한 게 좋아 이번에 깬다 딜이 화끈한 게 좋아 역시 역시 연기는 실력으로 내가 친 거였어 어우 어우 눈 아파 안정적인 착지였어 나는 딜이 꽝꽝 들어가야지 기분이 좋아 꿈빵 좋아 어어 미친 파동이야 딜 넣어 딜 넣어 그냥 다시 넣어 그렇지 반피야 반피 야야야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없어 아니었어?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헬퍼 망치면 변할 수가 없는데 오오 오 야야 너무 호전적이야 얘 아 미쳤나봐 어 어 제발 제발 아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좀 치사하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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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거기서 있는 거기서 맞는 건 좀 과지 않습니까 어어 어어 아, 이걸 이제 깨달았네. 아, 오늘 우리 내 불신 때문에 너무 오래 갔는데 진행 없이 오늘 찾았습니다. 믿음을 찾았어요. 아, 데미지 미쳤네. 이거네, 이거였어. 3가 아니었어. 진짜 세다, 근데, DPS. 미쳤다. 지구령 모았다가 한 번에 찍으니까 가짜 없는데? 녹아버리는데? 단타가 약해서 그렇지. 단타가 약한 거는 부정할 수 없군요. 데미지 올라가는 클라스. 체력 올릴까? 아, 나 너무 무거워. 올려야겠어. 52불이야? 야, 넘는 김에 그냥 다 넘기자. 중철... 여기 오바구. 아론 기사장의 갑주.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네? 가성비 좋은 거 입고 있으니까 두꺼운 부추 대신. 그리고 돌반지 대신. 돈받는 것 껴. 아, 돈받는 것도 무거워? 돌반지가 별로 안 무겁나 보다? 생반 껴. 가볼까? 야, 어깃봉 좀 봐. 아까 어디로 이동됐죠? 좀 더 가자. 3시간째 하고 있는데 더 갑니다. 하... 어차피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야, 이 맛에 하는 거였구나. 야, 이걸 이제 알아버렸네. 2시간 전에 알았으면 진작 그냥 밀어버렸으면. 뭐야? 뭐야? 아... 아... 보스 다음 보스야? 아, 이거 뭐 얘기하려고? 덤방! 덤방! 아, 나 저기 안 빠졌어요! 요기야, 채찍이야 저게. 와우! 이것도 데미지로 한번 투까 패는 거구만. 아, 근데 이거 너무 욕망을 막 일으킨다. 어, 욕심을 일으켜. 이게 소비량이 애매하고 한 3타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너무 때리고 싶어서 3타 때리면 한 1500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면은. 너무 때리고 싶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얘를. 그거를 만나면은. 일단 약타 한 데를 치면은 더 때리고 싶어서 강탈이 없네. 투잡해. 강탈 아니야. 봐봐, 욕심이. 욕심이 또 때렸잖아,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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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ague들이 опITCULA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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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워 줄로 아바 verso 어딨어 어디어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 가슴이 너무 나와가지고 안쪽으로 안 들어가지는데? 가슴에 창까지 막아가지고 완전 다리 사이를 막아버렸는데? 제3의 팔이 있는데? 희도애락을 다 빠질 것 같아 구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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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야 안녕하세요 근데요? 얘가 찍는 건 없다 어 알 것 같다 찍는 건 없어 찍는 건 없네 중간거리에서 머리 치는 걸 유도한 다음에 어 그리고 때리는 게 제일 안정적이네 여기 이 거리에서 머리 채찍머리 채찍머리에 한 번 피하고 가서 때리고 피하고 어 이거야 이게 제일 중간거리에서 머리 유도하고 인정사정 없이 머리 유도해 유도하고 피하고 달려가서 때리고 어 이거 이것만 반복하면 이긴다 아 이 정도 괜찮아 자 먹고 우는 거 피하고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근데 중간거리로 가서 오 야 마치 솔컬처럼 그러고 박치기를 해버리네 중간거리 아 근데 왜 이렇게 누워 잠깐만요 아니 아니 어어 야 허 흡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어딨는데 어딨는데 아 이거는 회복해야겠다 아 이거는 회복해야겠다 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 어 달리가 약간 더 빠르다 어 어어 한.. 한 번 피하고 때리고 한 번 더 피하고 한 번 더 피하고 한 번 더 피하고 하나 먹고 한 번 보고 아 뭐야 달고 어어어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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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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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사망폴로 세웠다 날아올거냐 그치 어 어어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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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머리 채찍머리 아아 저거 어어 야 맹독에서 와주 죽었다 이거 안전하게 피해봐 으어어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어떻게 피해 아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어떻게 피해 너무하네 버슬린다 빼자 본능적으로 도망갈 것 같애 저거 하면은 아 누가 있잖아 수행자 피바 꺼지시구요 어 도망갈 것 같애 켜 치스로 조금만 쉬어야겠다 어디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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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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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었어 이거 왜 먹었어? 야 왜 먹었어 그거를? 아 너무 늦었다 아 이거 그냥 난 시점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지 되네 어 날아오른 시점에서 계속 이동을 해서 구르기로 해서 피해야 되네 구르던 뭐 걸어가던 어 우석이 낫네 이거는 얘는 잡을 때는 그리고 지상에 있을 때만 에스트 먹는 게 낫겠다 아 문제는 브레스 쓰면서 다가오는 건데 브레스 양쪽 범위 때문에 피할 수가 없네 뭐 어떡하냐 들어와 들어와 자 머리 채찍 어 그래 그래 아 좀 더 거리를 벌려야 되네 채찍을 할 때 걸음을 빼고 그치 피하고 오는 거 피하고 빼고 빼고 오우야 머리머리머리 그치? 때리고 약간 약간 그치? 그치? 계속 이동하고 그치? 조금 조금 늦게 가고 어 형 다 한 대 치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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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아아 야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 스피하고 베스트 먹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때려줘 달려줘 달려서 때리고 때리고 오 이거 개의자인데? 그치? 들어와 준비하고 아 조금 일찍 때리고 옳지 그리고 아하 예아 조금 옳지 펌타 한 대 치고 펌타 쳐야지 펌타 쳐야지 왜 달려서 때려 아 아 이건 뇌 쪽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저거 저건 안 돼 돌면서 하면은 시간이 안 맞아 오 제발 진짜 죽었다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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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어 이거 돌면서 쏘는 게 내가 얘 방향을 보면서 걸어서 저것만큼 걸어서 하나도 안 피해진다 근데 내가 저걸 그러면 쟤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할 순 없잖아 쟤 그냥 날아오면 내가 막게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저거 어떻게 피해 그러면 패턴을 좀 받아야겠는데 아 무게 때문인가? 아냐 나 이거 대금 들기만 해도 50kg 넘는데 어떡하냐 그럼 잠깐만 50kg 일단 50kg까지 빼자 다이어트 해 그치 어 지금 지금 아직 안 배는 안 배는 가지고 him 야 가까웠다 처음 또는 가깝다 어 50% 하니까 50% 하니까 되네 아 잠깐만 그거 안돼 아 이거 완전히 뛰어야 된다 아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손 25%하면 못 피할거 같은데 저거는 어딨어 어딨는데 어딨어 어딨는거에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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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어어어 아 좋아 안돼 어 25%다 어 저건 25% 아니면 못 피한다 돌진 하면서 두번 안걸리잖아 두번 안걸리잖아 어쩌면 25% 아니면 못 피한다 하아 아이씨 아 이거 다 벗어봐 다 벗어 다 벗어 안돼 38%야 얼마나 살을 빼라는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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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평타 안되지? 아 이건 안된다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왜 피해 풀고 가도 안 돼 어 저 맹독 너무 거슬리네 맹독하고 회복을 안 하면은 풀 피어도 죽으니까 일단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저 돌진이 제일 위험하다 아 여기 밟고 뒤로 계속 가라 다시 뒤로 덜고 피하고 달려가서 아 여기 초타가 되게 빠르네 초타가 흥분이 없네 아 돌고 죽고 아 안갔다 때려 아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관리하고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부적 타이밍이 있는 거야 아 머리 머리 아 그만 그만 올라가세요 아 아 아 이번 돌침기 처음 빌이 너무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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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목책찍이 때릴만한 유일한 기회인 것 같다. 목, 목책찍이랑 지상에서 부는 패턴 그게 진짜 최고로 두 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약간 힘드네. 목책찍에서 대시어택 한 방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첫 타는 구르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안 구르고 이 친구는 일단 채워. 우르릉 하고 여기까지 안 걸고 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날 것 같은데? 여기 끝나고 앉은 시점에서 지구 걷고 파이팅 걸고 택배리고 어, 어, 이런 지점 많이 봐. 근데 저는 또 툭툭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거리, 두거리 이거는 어때? 아, 나 아, 나 아, 나 불안해가지고 탈 수가 있나?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아, 세일 타이밍인데 먹어야 된다. 아아 다행히 땀 바닥에 묻어있진 않네. 목, 목채찍, 목, 목채찍!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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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 대 더! 한 대 더! 아, 나 목채찍인데, 하필. 와라. 아, 백두 다행인데. 아, 그냥 때려. 이것은, 이것은 사무줄까. 이것은, 이것은 사무줄까. 이것은 열심히 달린다. 좋아. 덜, 덜 가다가 두고 밀치고 아, 맞았어. 아, 맞았는데 나도 맞았어. 뭐고, 뭐고, 뭐고. 아아 어, 그거다. 예스! 딜 바뀌는 것 봐. 이게, 이게 황홀한 딜. 이거거든. 서. 어, 그렇지. 거리를 너무 내가 이동을 하니까 지구력이고, 부르는 거 부르는 거고. 한 번 서야 된다. 아아 이건 아니잖아요. 내려오세요. 어, 예에에에에. 오, 개꿀 타일링. 딱 서고. 머리. 머리.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어디. 그. 나이스! 네. 다이스. 오,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한 개 안 나왔어. 뭐 어떻게 되지. 이거. 멀리서 싸우는 게 최고다. 멀리서 싸워서. 아, 중간 거리에서. 풀타이밍을 봐야 돼. 아, 근데 날아. 아, 이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거 두 번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당하니까 이거 뱅뱅 때문에 안되게 되니까 못갔어 아 아 아 두 번 들어왔어 아 프레스 와주면 안되네 아 그나마 맹독 끝난다 하면 다행이네 이것이 우석전사 오? 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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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도록 찾았어 피하도록 찾았어 피하도록 찾았어 중간거리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 아 아 스태미너 아 스태미너 아 스태미너는 안되네 아 알았으면 됐어 하나 먹고 뭐냐 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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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아 피해졌네 이게 다 먹고 개꿀 개꿀 운력 운력 야 어떻게 맞추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히 다행히 한대하고 한대 아 이거를 내가 이 타이밍을 벽땜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하 하 하 아 아 아 무통스럽구만 안주가 동시에 뛰고 뛰고 꺼서 하트 아잇 아 이게 맞아? 강하다 거리를 너무 벌렸어 이 거리, 이 거리, 그래 이 거리 이리와 거리를 간다 불왕 쾌고, 불왕 쾌고 아 아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계속 문제해, 계속 문제해 아아 천천히 올 줄 알았어 이 거리 좋아 하나 먹고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아아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아, 맹독인데, 맹독인데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무자, 이것도 피해주면 됐어 가서 저거 쓴 다음이 아 제발 어떻게 갔어 얘 아 왔는데 맹독 아 맹독이야 아 맹독이야 하필 야 너무 지능적으로 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맹독했는데다가 가서 뭐라서 그래쓰는건? 아 뭐한거야? 왜 굴렀어? 아 일단 도구 못썼다 저거는 너무 좀 달리고 거리를 달리셔도 해야되네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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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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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아 어렵네 역시 철명보스야 이 정도는 돼야지 어려워 많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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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 랩돌비도 심하게 안쓰는거야? 아..뭔 어차피가 쓴것봐 어..가 껄짤 안쓰고 어..여기고나 어..여기고나 이쪽으로 끼얼들 어어어..양간 가까웠나봐 이거 불에서 좀 늦게 썼어 아..저거 맹돌되면 갈 수가 없는데 저러면 왼쪽으로 돌아야되는데 아.. 아..맹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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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독 사이로 들어갔어 저놈 미친.. 해만돌라 어..이거 안걸렸다 안걸렸지만 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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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wonderful 어..위치 괜찮은데 빨리 가 빨리 Gall.. 아 이거.. 아 부르기 모션 진짜! 더 이상 왼쪽으로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아아! 양면 먹다 뒤졌네 진짜. 어우! 어 얘가 날면은 내가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 얘가 날고 이동해서 타겟팅 풀리고 거기서 이제 타겟팅 풀리고 거리가 벌어져서 날아오면 일단 무조건 막고 그거는 변수가 없다 그거는. 타겟팅 풀리고 내가 돌아온 방향이랑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면은 그거 100% 맞아. 그래서 약 1,2,3,4 1,2,3 1,2,3,4 2,4,5,4,5,5,5,6,6,6,6,7,7,7,7,7,7,7,7,7,7,7,7,7,7,7 중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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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맞네 중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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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ued 뭐냐 연기의 기사 끄 플레이 타임 나오는 말이야? 안 돼. 방종이 안 돼. 무리 타임, 머리 내리고, 들고 주거름치고 가고, 내려올 때 머리를 끌고, 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3, 4, 5, 5. 아아 진짜 아아 진짜 가까이 가서 아아 죽었어 그리고 찍고 두 번 두 번 되네 이게 이게 두 번 되네 여기 바로 내놓을 수 없네 내놔라 가시는 거예요 아 기둥 안 돼 기둥 안 돼 아 너무너무 아이씨 아 아아 저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돌면서 날아오는 건 저기에 저기에 미치겠네 아 대구 펜처리 피기야 아 아아 참 이거 정해놓은 건가? 멀리 있으면은 공기하는 걸로만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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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이거 다음에 철수 안맞은거 같은데? 오! 코트전이야? 나이스 돈 마시는 돈? 돈 잡으셨나? 돈은 널 날아갈게 알지 마저도 먹어 마저도 죽는구나? 그렇군요 오늘 확실하게 3시간 40분? 점점 길어진다 다크소울 플레이하는거 다크소울 플레이 나 여기야 여기서 한걸음 떼서 한걸음 떼서 한걸음 떼어 거리를 찾았어 아 그룹 진짜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다크소울 플레이 뭐 대키 아냐? 들어와 한 번 더! 그렇지 아 저거 꼭꼭꼭 어 뭐야? 플레이터 도대체 말지 플레이터 도대체 말지 습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 아 야 플레이터 도대체 말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독 진짜 미쳤어 아 뭐한거야 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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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실수 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이거 살았네 아 맹독 천지야 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 게임을 이걸 저 패턴이 덜 나온게 너무 기적이다 저거 만약 멀리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머리 이야 이 머리 아 이 머리인데 아 너무 가까웠어 아 뭐하는거야 왜 방금 낀길래 여기 가까이 가면은 브레슨 피하는데 마실도 마실도 피하네 여기서 안돼 그냥 여기 한쪽에서 아 여기서 서서 아 여기 와버렸다 왔다 좀 뒤로 오케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아 아 죽여버렸다 죽여볼라니까 어머 아 독이 미친 게임아 잡으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나약한 녀석 아 강했어 돌아갈래 아 아 아 아 아 아 날카로워지네 사람을 날카롭게 이 게임 얼마나 걸릴거야 꽤 중요하겠어 어우 눈 아파 어우 진짜 거의 안보인다 아 아 gal 이쿠 많이 쉬고 가야되는데 하 안볼 수 쓰겠나 거 가와 봐 44% 드디어 옷은 입었다 다음에 여서 하죠 이렇게 했네요 DH 뭐 하나 남았죠? DH 하나 남았고 메인 하나만 하면 끝나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